쇼미델이템의 성지아 네! 쇼미델이템의 성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기 때문이요. 짠! 카포에요. 카포! 펜더 포닉스 카포입니다. 펜더에서 오랜만에 카포가 나온 것 같아요. 와, 이 로고! 전체적으로 스틸 알루미늄, 알루미늄 주물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무게가 가벼워요. 경량의 무게로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잡았을 때 피치 이동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휴대성이 되게 간편한 그런 펜더 카포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고무 마킹으로 되어 있어서 미끄럼 방지 기능도 있고요. 보통 카포하면 솔직히 되게 건조하거나 했을 때 잡기가 되게 불편한데 얘는 되게 잡기 편하게 되어 있는 그립감도 되게 좋아요. 연주자의 뭔가 친화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얘는요. 통기타에 스틸 스트링에도 가능하지만 그냥 일렉 기타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나왔어요. 그래서 넥 사이즈나 뭐 그냥 스트링 텐션에 좀 상관없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일렉 기타나 아니면 어크스트 기타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뭔가 편한 것 같고 사용 감도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. 그쵸? 그리고 튜닝 자체가 이 안에 미끄럼 방지랑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튜닝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네 한번 해볼게요. 아 근데 여기가 잡는 지지 부분이 조금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아 물리는 것 자체는 오 좋네요. 이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진짜 꽉 물리는 느낌이 있어요. 뒤에 받쳐주는 이 부분이 지금 톱니바퀴처럼 그리고 고무도 굉장히 두껍게 나와 있어가지고 우선 그 잡아주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.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그 넥의 장력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평평하고 고르고 그리고 되게 안정감 있게 딱 잡아주는 게 그냥 이 튕겼을 때 텐션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스프링 액션 디자인이래요. 뭔가 네 그렇습니다. 벤더 포닉스 카포 얘네 26,500원인데 여기서 지금 21,000원에 네 기분 좋은 가게요. 판매가 되고 있네요. 벤더에서 나온 벤더 포닉스 카포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став